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 어제까지 에스겔은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실 성전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어떻게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율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성전사역자들과 주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살 공간을 구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땅의 구별에 대해서 또 9절에서 12절은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또 13절에서 17절에는 백성이 왕에게 바칠 예물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고 또 18절에서 25절은 각종 절기의 재물에 관한 규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닫힌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은혜를 하나님이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은혜를 받기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왕들이 또 제사장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며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을 회복하라.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피다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땅의 단계별 거룩성입니다. 제사장들의 땅 한가운데에 성전 터전이 있고 그곳이 가장 성결하고 거룩한 장소이지요.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사는데 그들의 땅은 성전보다 조금 덜 거룩한 공간으로 그리고 레위인들이 사는 공간 그리고 왕이 그리고 이 둘러친 공간을 바깥으로 백성들이 사는 공간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마치 성전을 그 거룩한 성전을 제사장과 레인들이 왕이 그리고 그 주변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진의 형태를 지금 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이와 함께하는 자들이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을 오늘 이 성전의 거룩성을 통해서 그리고 땅에 거주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과 레인들이 둘러싸움으로 이 모든 거룩성이 유지되도록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구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함으로써 영혼의 성교를 우리가 보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전을 두신 것은 항상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삶의 구조 속에 새겨 넣으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할 때부터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언약괴를 중심으로 모든 열두지파들이 함께 이동하는 거죠. 항상 움직일 때마다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그가 일어서면 움직이고 그가 멈추면 함께 멈추는 삶을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중신된 삶 이것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 우상을 그 자리에 두어 살아왔던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불신함과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 자리에 섬겼던 영적인 가늠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새로운 새시대 새로운 출애급의 삶을 다시금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치 성망을 중심으로 살았던 저 출애급 그리고 새로운 땅을 허락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시대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중심주의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있어야 한다는 바울의 고백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예배에서의 회복이지요.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는 신년절과 6월절 장막절에 대한 규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일과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지요. 성전을 중심으로 절기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삶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된 삶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회복하시며 주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착하고 성실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고결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에 뿌리박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무엇인가? 단순히 고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 안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위한 땅도 제사장과 레위인들, 왕들을 위해서 구별한 것이 거룩한 땅으로 세워집니다. 저 왕들을 위하여서 레위인들을 하여서 구별한 것이 거룩한 땅으로 보여진 것처럼 오늘 첫 번째로 거룩함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의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구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내 중심에 들고 달다 보니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땅을 제비를 뽑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공평하게 백성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여기서부터도 하나님의 성품인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진리의 가운데 서심이 우리를 통해서 그와 함께함으로 닮아져가며 우리 안에 진리가 서게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서게 되고 우리 안에 공평이 서게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더욱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이지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거룩은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구별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소망으로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 어째서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인가 오늘 이 땅을 구별해 주심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여러분 예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지금의 현실은 어떤 순간입니까? 지금 예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저 포로로 잡혀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내가 너희를 구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너희 삶 속에 삶의 중심에 서서 다시금 새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환란 중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이끌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을 삶의 중심에 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면서 지난 날 출애국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그가 선 땅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동하게 하여서 가나한 땅 그 땅을 저 백성들에게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신 은혜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 현실 가운데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얻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소망이 언제 처음 이루어지게 됩니까? 고레스 칭령을 통하여서 저 에스라와 느에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이 거룩의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거룩한 구별함이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중에 살아가지만 지금 바랄 수 없는 거룩한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케 되어 거룩하게 구별되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룩한 땅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땅은 지금 이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땅의 기업이요. 그리고 이후에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의 환란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왕된 지도자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왕같은 지도자입니다. 왕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 성소와 함께 왕의 기업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에서 왕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본문에서 왕을 언급한 것은 그가 전체 유다 백성의 대표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과거 유다와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것이 왕들이 이와 같은 귀중한 의미사항을 태만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정에 또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수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지도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책무를 태만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자족함을 회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자족하라입니다. 자족하라. 만족과 감사의 생활을 회복시키라는 말씀이지요. 과거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타락의 길을 걷게 했던 것은 근본 원의를 보면 그들에게 자기 소유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가졌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백성의 것을 빼앗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지요. 따라서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을 많이 혹은 좋은 것을 가지려 하기 전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만족과 자족함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적인 기준의 회복입니다. 공적인 기준의 회복. 오늘 10절에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한마디로 공적인 기준을 갖추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스로가 시험에 빠질 것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공정한 기준 즉 왕이 공개적인 수세 기준을 밝혀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내 욕심을 따라 걷어들이지 못하도록 아예 미연에 이 범죄할 것을 악에 빠질 것을 지금 그 모든 여지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기준을 세워서 미연에 유혹에 빠질 것들을 제아해야 할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의 1조도 마찬가지죠. 단임옥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의 1조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받자마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게 11조를 드리기 전에 이걸 내일 드릴까? 내일 모레 드릴까? 하다 보면 유혹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 조금 빼고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욕심이, 유혹이, 탐심이 들기 전에 공적인 기준을 두고 내 마음에 그 유혹의 여지를 먼저 제해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공의와 질서를 회복시키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되찾고 그럼으로써 왕의 권위에 기꺼이 복종하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사회의 공의와 질서를 회복시키라는 말씀이지요. 공의와 질서 마땅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겠지만 진짜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도 이 공의의 정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써 사회의 안녕과 번영의 기틀이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지요. 왕의 개인적 도덕적 회복성 이위에 공의를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명하십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마땅히 드려질 예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물들이 백성들을 통해서 왕행에 전해지고 왕은 번제제와 속제전제가 명절과 초월호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이 정한 모든 명절과 예배를 위해서 재물을 갖추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의 바의 몇 분의 일을 다 정해가지고 이것을 백성들이 왕에게 바치게 하고 이것이 세금이 되어서 이 모여진 세금을 왕이 다 거두들여서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모든 절기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할 사명이 왕에게 있음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에미아 5장 14절에 보면 니에미아는 성전을 회복할 때에 백성들에게 지나친 세금을 거두어드린 앞선 총독들과 달리 자기는 백성들에게 한 푼도 징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전에 더 많은 예물을 드렸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공동체의 주도자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드린 것으로 이 모든 예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를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복잡하게 이 에스겔 45장에 수많은 예배가 기록되어 있지요. 6월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신년절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각기 절기마다 드려져야 할 모든 예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1년 12달 하루 24시간 그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모든 공적 예배들이 나를 통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물 드림에 관한 말씀은 고열을 짜내어서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본래적인 축복의 자리로서 축복의 존재로서의 제자리를 찾아가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사명을 다할 때 이것을 다 회복할 때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잡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게 됨을 오늘 에스겔 45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을 통해서 축복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스겔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중심된 삶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를 모심해 그 어떠한 음행도 그 어떠한 악한도 그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탐심과 유혹도 아버지 우리의 성전된 몸 된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것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인 줄 믿사오니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구별되고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된 제사장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회복되어져야 할 모든 것들 하루의 일상 속의 공적인 기준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만족을 드리면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서의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환란 중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미래의 걸음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